자 손도 들어야 돼 번쩍번쩍 자 손도 들어야 돼 번쩍번쩍 아니 저번에 한 번 했잖아 부용을 하셔서 무용을 하셔서 그러고 저기 뭐야 삼양님 꼭다리를 너무 남기면 안 돼 아 너무 남기지마 그렇게 들어야 돼 거기까지 자 그러고 그렇지 처음 거는 약하게 그 다음에 두번째 것은 세게 시작 연타를 하는거에요 구긍 하는거에요 연타 시작 시작 그리고 손까지 번쩍 들어 두번째 할 때 봐봐 자 또 그 다음에 잘하네 어 잘하네 어 소리나네 어 이건 초심장 아니야 어미 여부도 되네 이것도 돼 지금 어이 잘한거 마법을 불렀어 마법을 불렀어 지금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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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봐봐 이거를 많이 진동을 한 번을 치고 이렇게 튕겨줘야 돼 이렇게 아니 한 번을 치고 아니 손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봐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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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많이 튕겨줘 처음에 그렇지 그렇지 오른손으로 하는게 나머지 이렇게 가지 왼손잡이가 아니니까 예 여기 봐봐 얘를 첫번에 치고서 많이 이렇게 틀어줘야지 이렇게 자 봐보세요 천천히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그렇지 다시 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를 치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요 하나 할 때 하나 치고서 많이 들어줘 시작 하나 둘 그거야 다시 시작 하나 둘 하나 치고서 반동을 이용해서 많이 들어줘야 그 다음에 소리가 좋게 나요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그리고 다음에 둘째 두번째 치면서 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줍니다 위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아 멋있네 멋있어요 이겁니다 자 하나를 치고서 저기 이 손목은 그대로 이렇게 제끼면서 이렇게 얘를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거 연습 예 자 이렇게 들어줘 그러니까 하나를 치고서 들어서 콩 치고서 들어주는 거 손을 시작 천천히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들을 때 이렇게 앞쪽으로 들어 퍼지게 들지 말고 손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래 이쁘잖아 이렇게 들어야 시작 굿 끝 끝 끝 각이 나옵니다. 삼양님 각이 나와. 호흡이 바로 나와서. 무용각이라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우리 일통님 잘하고 있어. 이게 너무나 많이 내려오지 말고 이 꼭다리가 옳지 옳지 옳지. 내려가. 기운이 없음께로. 나도 내려가. 근데 그렇게 의식을 하고 옳다 이렇게 붙여야 돼. 너 밑으로 들어가 마을이야. 시작. 또. 시작. 하나 둘. 또 시작. 하나 둘 또. 하나 둘 또.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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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. 하나 둘 구응칠 때 호흡을 내쉬면서 이렇게 허리까지 같이 그래야만 오래 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파 그러니까 하나 둘! 하나 둘! 신분이 더 멋있고 올라갔다니 이렇게 너무 별로 안좋아 굿! 이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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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올라가야 돼? 너무 맛있지 말게 이만큼 맛 그만큼 맛 이쁘다! 이쁘다! 못하겠어 힘을 넘어 드리면 여기 아파 힘 빼! 힘 빼! 올리면서 풀어주는 거였어 올리면서 풀어주는 거였어 자 이거 연습은 이제 하고 이제 우리가 동살포리를 배워야 동살포리를 배워야 우리가 그 발표일 때 같이 할 수가 있어 자 뭐냐면 사라지 킁! 동살포리를 배워야 동살포리를 배워야 동살포리를 배워야 동살포리를 배워야 딱따다똑따다시작 봉따다따다다타 다다다assa 다시 거꾸로 줬어 옳지? 이 부꺼... 거꾸로 오지, Runner진 모르겠어 아, 이? 이 외피! 대나무에 외피가 밖으로 가도록 아니 외피가 밖으로 가도록 내피가 안으로 오도록 그걸로 때려야지 그리고 대나무는 속성상 깎으면 내피 쪽으로 휘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제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동따다 해봐 시작 동따다 그 다음에 동따다 동따다 이렇게 해야 돼 동따다 그렇지 이렇게 4번을 하는 거야 시작 동따다다 대동따다다 굿굿 시작 몸에 절한거 한 번 더 시작 veland은 대동따다다 딱 그냥 딱만붙이고 나머지는 대단 맨 마지막 걸 약하게? 그렇지 이 머리가 눕게 DER ما 시작 그렇지 이렇게 해야해 이렇게 해야해 이렇게 시작 그렇지 그렇게 다시 시작 굳 시작 굳 굳 시작 한번 더 시작 이것을 열 번쯤 하고서 그 다음에 발림이 있어 그렇게 곡을 해야 되니까 동 따다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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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서 전화 받아도 되요 문 열고 시작 음 pretend prat frustrated doesn't matter br ciu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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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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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C. 트. съht. 멈你想. 사랑. 나. Slack 关系. 징. 드وم. 워수. cion. лоencia. 같이 하려니까 이제 해갖고 다 배워야돼 재밌어요 이게 이 가락이 다른데 그쪽 가야돼 양손을 그렇게 해야해 그게 안쪽이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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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아이고 잘하시네 안 마주쳐야 되는데 안 마주쳐야 되는데 왼쪽으로 장구가 더 와야 돼요 왼쪽으로 장구가 자기 왼쪽으로 가야 돼 장구 대체 가면 안 돼요 왼쪽으로 반조장구는 가운데로 치고 사물장구는 왼쪽으로 치고 이게 자기 중심으로 가야 돼 그럼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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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 헤pri 쪽패 일동 이 rubbish 스톱 이쏘 이쏘 이렇게 가야 돼 이게 가야지 2, 2, 3, 4 부터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좀 해 나한테 다 좋아해 이거세요! 자 시작! 꼭지가 너무 많이 남았다 아따 자른다 자르네 응 잘해요 우리 삼형님은 잘하고 네 회장님도 은근 잘하네 그 말을 하자마자 그 말을 하자마자 그 회장님을 해 어메? 많이 좋아졌어 그렇지? 그렇지? 아이고 잘하네 으응 왜 이렇게 누르셨어? 어떻게 누르셨어? 아 근데 저거 해볼까 근데 나는 대배우야 에이 여기서 잘 못해 지금 나는 못하잖아 응? 그랬구나 어쩌고 잘한다 나 그렇게 한 거야 응 그 요새는 힘이라가지고 암 ав이 이거 으응 저게 아, 많이 많지 않아도 되겠지 않나요? 여러분, 실체수에 그런 분들을 한 번 알아보고 싶습니다. 그런 분들이에요. 자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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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일용 자 시작 者 감사 jean et corps どう ta ben ep et jean 다 인정해 주니까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. 그럼, 그럼. 할 것도 없어. 그러면은 단가하고 동백탈형 배워버리자, 맞어. 우리 호남가도 하다 말았어요. 호남가다 말하는가? 네, 호남가 처음. 처음? 그럼 배워야 돼. 네, 호남가도 나아가다 말하는가? 3.ю.너 2.밤만 컴퓨터 3.머 faces